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TV. 오늘은 2016년도 국가군문 7급 영어기출문제 업보편 하겠습니다. 문 1. 밑줄친 부분중 업보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The coals are the foundation of an ecosystem increasingly damaging by fishing nets.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coals을 사면 산호초, foundation, 기초, 토대, ecosystem, 생태계. 산호초는 생태계의 토대이다. 기초이다. increasingly damaging. 자, 이것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혼동문제가 나오는데, damaging by가 아니고 damaged by입니다. damaged by에 의해 손상되어지는. 자, 과거 분사, 현재 분사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능동, 수동 차이인데, 능동이란 것은 목조가 뒤에 오는 것이고, 수동이란 것은 목조가 앞에 오는 것입니다. 지금 damaging 뒤에 목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앞에 나온 ecosystem 이것이 목조입니다. 즉, 목조가 앞에 나와서는 수동태 즉, 과거 분사가 나와야 되겠죠. increasingly damaged입니다. damaged. 이렇게 damaged로 고치면 됩니다. by fishing nets. 거물입니다. 거물에 의해 점차 손상되어지고 있는 그런 생태계의 토대이다. but scientists know very little about the slow growing life forms because they are somewhat difficult to reach. 그러나 과학자들은 알고 있다. very little. 별로 아는 게 없다는 말. 자, 여기 보시면은 little, 거의 없는 부정적, little, 좀 있는 긍정적. 자, 여기에서는 별로 아는 게 없는데, very little이니까, 아주 별로 아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about the slow growing life forms. 뭐에 관하여? 이 천천히, 아주 느리게 자르는 그런 생명체, life forms의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 즉, 산호초를 말합니다. because they are somewhat difficult to reach. 왜냐하면 그들이 산호초가 약간 스마트, 약간 어렵기 때문에 뭐하기에? reach, 도달하기에. 일단 바다 속에 있으니까 도달하기 쉽지가 않죠. 바다 좌 밑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increasingly damaged by 이렇게 나오겠죠. increasingly 점차 damaged. 파괴되어지는, 손상되어지는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 2. 밑줄 친 부분 중 업보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Much of the debate over police drones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over privacy. 자, 첫 번째 문장. Much가 주어입니다. 여기서는 the debate 토론의, 어디에 관한 토론, over, 뭐뭐에 관한. Police drone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의 경찰 드론입니다. 경찰 드론에 관한 그런 경론, 토론의 많은 부분이 어디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Over privacy. 개인 사생활 침해. 경찰이 드론을 날리면 이거는 이제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이런 쪽으로 주로 그 초점이 갔다는 말입니다. 여기 주어가 much이기 때문에 동사는 해석가 나왔죠. 자, 주어, 동사의 수일치 문제. 주어는 much. 불가사 명사니까 much는. much 자체가 지금 주어가 되어버렸죠. 불가사 명사를 수식할 때 또 그 자체가 명사나 대명사가 되면 이것은 그냥 단수입니다. 해석가 나왔죠. 잘 나왔습니다. 자, however, 그러나 a new concern has come to light. 이 come to light 하면 이제 피처를 받게 되었다는 말인데 결국은 이제 드러나다 밝혀지다는 말입니다. 자, 이 새로운 concern 하면 걱정거리입니다. 이 concern 하면 뭐 좋은 뜻으로는 관심사 이런 말도 있고 그 관심사는 결국은 걱정거리라는 말과 연관이 됩니다. 새로운 관심사 혹은 걱정거리는 걱정거리가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즉, OO하면 즉 이런 말이죠. OO. The threat of hackers. 해커의 위협이죠. 아, 이거 뭐 사생활 침해가 이게 참 뭐 거기에 관한 격론이 벌어지더니 이제는 사생활 침해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커의 위협이죠. 해커. 해커가 어떤 위협이 될까요? Last year, security researcher Nils Rade claimed he could take over a drone that caused between $30,000 and $35,000. used just a laptop and a laptop and $40 worth of special equipment.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 시큐리티 리서치 하면 이거는 이제 뭐 우리 보안, 시큐리티 하면 보안, 보안 문제 이렇게 하죠. 보안 리서치 하면 여기서는 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원래 탐구자 이런 말인데, 연구원 이런 말인데, 보안 전문가인 Nils Rade가 주장했다. 작년에, he could take over a drone. 드론을, 여기 드론은 이제 경찰 드론을 말하겠죠. 앞에 그 경찰 드론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폴리스 드론이죠. 드론을, 여기 테이크 오브는 보통 이제 뭐 장악하다 이런 말입니다. 장악, 탈취하다 이런 말. 어떤 뭐 관리권을 이왕 받다 이런 말인데, 그 드론을 장악할 수 있다. 탈취할 수 있다. 경찰 드론을. 그런데 경찰 드론이 어떻습니까? cost between, 자 3만 달러에 3만 5천 달러. 엄청나죠. 3만 달러 같으면은 뭐 한 3천 몇백만 원 되겠죠. 한 대에. 뭐 3천 몇백만 원에서 뭐 거의 한 4천만, 4천만 원 가까이 가는 그런 드론을 탈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해크가. 이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요. used, 자 이거 또 나오죠. 앞에 나왔던 건데, 현재 분사회, 과금사회 혼동 문제, used를 유지으로 고칩니다. 목적어가 뒤에 오면 능동형. 목적어가 지금 뒤에 있죠. laptop 하고 $40 worth of special equipment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능동형이 나와야 되죠.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using 이렇게 됩니다. 뭘 사용하여 그렇게 그런 그 값비싼 그런 드론을 탈취할 수 있나요? 랩탑. 우리말은 노트북이죠. 노트북 컴퓨터 한 대 하고 $40 치의 특수 장비만 있으면은 이거 뭐 몇 천만 원짜리 이 드론을 그냥 장악할 수 있다. 이 인수에 자기들이 탈취해서 그걸 돈을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보를 빼내든지. 자 하여튼 이렇게 돼서 이제 뭐 아주 그 심각한 문제죠. 예. 이건 뭐 해커들이 못하는 게 없네요.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죠. used가 아니고 using. 목적이 뒤에 있으니까 현재 분사가 나와야 됩니다. 능동형 현재 분사. using just laptop. 이거와 이것만 사용해도 이거 탈취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cost는요. 3단면화 똑같죠.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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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나 t로 끝나는 이름절의 동사는 3단면화 같은 것이 원칙입니다. 자 여기는 cost. c가 어떻게 될까요? 과거죠. 전체가 과거입니다. last year. 작년에 한 이야기이고 주절이 클레임도 과거이고 종속절 과거입니다. 그래서 cost입니다.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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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만약 현재 같으면 s가 붙겠죠. 주구가 3위 진단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